이번 아침 아침 김철 자 옆에 있는 아이스맨 따라 우리 주먹어진 시의 중인공입니다 눈물을 여어 이수은 내게 또 그 엄마가 노래 한번 붙들게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1장 넘어갑니다 원래 이런 물빼 어울리잖아 눈물을 나는 이것도 아니냐 아 됐어 원래 뽁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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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가 없고 이 가슴이 아파요 나비를 깨우네 맑마람만이 못나 해야 할 수 없는 손 혼자 질제 우대풍 인생길 허덕이면서 아참 마야 나 한다리에 눈물을 우대우리라 고자의 인생 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 여자라기 때문에 참아야만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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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곁에 우린 우린 계셔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혹은 혹시 많이 불러주세요 선생님 안녕 네 선생님 우리 모르임 저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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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… 나는 아는 краa向이님들 배운 머리에 instruction 내 손스로의 마음 알래로 가는 빛깔찍이 생길 허나 빛면서 아참아야 한나이에 눈물을 엎어보게 합니다 은혜의 일세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눈물 근데 뭐야? 이거 뭐 엄마 PT를 갖고 나왔나 봐? 그래 선생님이 선생님 거 아니라잖아 이거 이거 몇 번째 엄마 거야? 야 진아야 저 새끼가 홀홀홀을 안 하고 그랬더니 지 두째 마누라 살이 마누를 버려줬네 이 새끼다 진짜 또 옆에다가 또 싹줄을 부렸네 이해해 주세요 박성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엇밭해서 노래하는 거 더 듣고 싶어하시는데 무슨 노래를 해 드릴까? 고추 뭐? 비스무리한 고추 내꺼메 쉬었잖아 이거 우리 예정에 고추를 고추를 내려가 돼 내려가자 내려가서 그 동주에서 누가 맘에 들으나 봐봐 어 내려가자 어차피 조진건지 뭐꾸너냐 내려가서 네가 맘에 들을 의자에 치고 딱 왜? 근데 두 분 다 맘에 들어 그렇지 다 너무 멋져 야 이거 감동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신지 처음 알았네 에? 뭐가 붙다 아이고 그때 그 집에 사세요? 아 여우씨 짠이야 짠 오빠 오빠도 그때 그 집에 살아? 이거 하나도 안 돼 밥 먹으려고 아 아 아 아 밥 멋져 멋져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올라가도 되겠지? 올라와요 네 집에야 아니지 아주 요게 이제 엄마 저거 이제 영업가 됐어 요게 아 파이팅 파이팅 아빠는 기지배 빨리 올라와 아 돈새끼니까 너무 급하네 얘 너 용지수도 와 너는 아빠가 얘기했지 네 돈 좀 지지 말고 확 박치지 말라고 너는 돈을 박히기 때문에 치가 안전한 거야 기지배야 그럼 그 돈 그 돈 참 귀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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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귀엽게 했는데 애는 볼 수 있었어 딱 보니까 콱 푹 꺼졌어 왜냐면은 우리 봄만으로 지금 저기 안졌어 얘 엄마는 저기 안졌고 몰래 새참 먹으라고 골방에서 그냥 딱 이게 나온 거야 어 근데 얘가 목소리가 되더라고 맨투맨 중개지 올라가서 엄마는 재밌어 근데 1년도가 딱 올리니까 이제 찌리로 이제 덜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 서버 부탁드립니다 자 고추로 갑니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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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길 못해 너너로 가도 또 행복해야 돼 너너로 가도 너너로 가도 희망할 때 세상 못살렸라 이곳에 못살렸라 고추나네 나이로 사랑한 천수님과 누군이라면 백냥이고 찬명이고 누군이 크다시피 우린 주자 세상에 사랑해 이 세상이다 고추나네 나이로 고추나네 나이로 그리고 heat 커 paraly가 데뷔 고추나네 나의 좋 pineapple net 무엇보다도 또 한국의 한골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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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골 지울게 세상에 인생보다 모든 수호가 되길 바라니 사랑받은 척은 위험한 우리라며 청년이구 호화와 환영이구 우리 그 실물이네 사랑받은 우리 그 세상에 영원히 인생 달려 우리 고추를 아래에 가는지 고추를 아래에 가는지 감사합니다. 박수치신 분들 아주 그냥 태우니까 그냥 좋은 일만 그냥 하세요. 감사합니다.